아까 게임 서버가 좀 이상하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Q 누르면 기다리는 대기 인원이 있잖아 그게 제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게임 서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친애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서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선드 팀이라는데 새해 첫날부터 누가 어디 디도스 공격이라도 하나 뭔 일이야 무슨 일이고 지금 실제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접속 한번 해 볼게요 문제가 어떻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게임 내려 들어왔는데 들어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게임을 바로 할 건 아닌데 한번 Q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거 봅시다 대기열은 있습니다 대기열은 있고 일단 서버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접속하는데 시간이 걸리려고 보니까 서버 자체가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3명만 접속했고요 전투는 2,900, 3,000개 정도 있거든요 아무튼 보니까 게임 서버의 기술적인 문제 새해 첫날부터 디도스 공격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게임 즐기시는 분들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